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다들 잘 있었어 오늘 합성 아니야 뭘 합성이야 나도 깜짝 놀랐어 진짜로 진짜로 주작 없이 주작 없이 또치님도 오늘 같이 가시는거에요 또치형 오늘 같이 가는거냐고 아마 같이 가지는 않을거에요 어떻게하냐 국장이 그게 아니잖아 국장이 그게 아니잖아 가렸으면 나한테 말했지 미리 확실해? 딱 봐도 알지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네 안되고 있어 잠깐만 조금 나한테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어 나와 나와 자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 단독입니다 단독 아 나 생각이 안나 아 끝났어 아 끝났어 응응 분홍토킹 으악 안돼 뭐하냐 무거기야 모기 근데 이걸 좀 풀어 무거운게 목이 헤에 흘려 처지잖아 좀 이걸 풀고 해놔 저거 무거운거 아닌가 원래 다른사람이 참고는데 원래 지금 이정도거든 아니 이거 원래 킨거 원래 킨거야 짧은것도 있어 원래는 강원래 검게 원래 알잖아 너희들 내 스타일 몰라 봐봐 내가 저번에 내가 방송 틀었을때 그랬잖아 아니 이 꼴이 근데 한번씩 내가 방송국 들어갖고 사진을 봐보면 아니 지 몸에 예전보다 더 뭐 치렁치렁한거지 더 많대 아따 지 몸무게보다 더 나아갖대 네 오늘 무서운데 가자 응 그래 그 그 킬리킬리 님이 별풍선 뺏겔을 선불했습니다 또치님 이제 함께 하시는건가요? 아 내가 그 얘기해줄께요 그 어 내가 오늘 나온게 지금 빨리 가자고 날린게 난 빨리 얼른 좀 유튜브 그 뭐 촬영하러 가야될게 안녕하세요 또치와 마이콜 또치입니다 이 컨텐츠는 시청자분들이 직접 보내주신 사연으로 해가지고 이끌어 나가는 컨텐츠에요 자기가 실제 겪었던 실화 이야기 제보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희 또마 카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치였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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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고맙습니다 잘